2024년 9월 1일 연중 제22주일이며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제1독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의 초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으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이를 대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 7장 1절에서 2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때 에루살렘에서 온 파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 뒤 파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타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파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이사야가 너의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애원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성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가늠,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독서와 복음은 모두 들음에 대하여 말하는 듯합니다. 신명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실천하면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머리로 좋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할 때보다 하느님께서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을 따라갈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하느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야고버서에서도 온갖 좋은 것은 위에서 온다고 하며 공손히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공손함, 그것은 신명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리킬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더 좋고 더 옳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기지 않고 하느님의 생각에 순응하는 것이 공손함입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파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전통은 바꿀 수 없다고 여기고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열한기 3권 3장에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청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듣는 것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에게는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이 더 지혜로움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치하지 않거나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말씀이 더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그 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갑시다.